40대 초반 남자입니다.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아 방황합니다. 여러분은 생각을 자명하게 하시고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본인과 자꾸 소통하셔야 됩니다. 내가 나를 내 애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먼저잖아요. 내 애고 너 뭐하고 싶니? 너 뭐 잘하니? 뭘 했을 때 제일 보람이 있을까? 물어보셔서 이 중에 제일 자명한 것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.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 있는 거 있으면 하세요. 할 만한 거 잘하지 못해도 할 만은 하고 보람은 있고 그쵸? 아주 하기 싫은 거 아니면 그것부터 하세요 일단. 그게 지금 내가 아는 최선이면 그것부터 하세요. 움직여야 그 다음 게 보입니다. 앉아서 생각만 하면 안 보여요. 앉아서는 아무리 따져도 한 걸음도 안 간 게 돼요. 걸어가야 내비처럼 걸어가야 그 다음이 나옵니다. 내비게이션이 그렇죠. 내가 조금이라도 나가야 그 다음이 보이죠. 가만히 앉아서 전체를 다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움직여야 한다.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는 것 중에 그래도 나은 게 있으면 할 만한 게 있고 잘한다 아니라 할 만한 거. 하고 싶다가 아니라 아주 싫진 않다. 그리고 이게 남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다. 보람은 있는 거다. 움직이세요. 그 보람이 인류에게 도움을 준다. 아니에요. 우리 가정살림에만 도움 줘도 안. 막말로 나 하나 경제적 자립에 도움만 돼도 도움은 된 거잖아요. 일단 움직이세요. 대신에 그걸로 인해 남들이 혹시 피해보지만 않는다면 움직이시라. 움직여야 보인다. 저걸요. 저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